빠밤 텔레피하우스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텔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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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LOL 인연 뽑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뻥뻥 구독해주세요 뻥뻥 LOL을 먼저 동전이 다 쓰기 전에 희귀한 아주 반짝인 레어를 뽑은 그 사람이 이긴 거고 돈을 다 써서 인형을 레어를 못 뽑았어 그러면 인형 많은 사람이 이긴 거입니다 동전을 다 쓰기 전에 희귀 아이템을 뽑거나 아니면 인형을 많이 뽑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동전 어딨어요 여기 아니야 열어볼까요 진짜 동전 아닌데 가위바위보 아싸 대집은 먼저 하겠습니다 동전을 넣고 이거 이거부터 뽑아봐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? 만장기가 어딨어 아 이거 뽑아봐 이거 텔레야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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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한 번 못해요 한 번 더 못해요 아 이거 움직일 때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 움직여지면 돼요? 멈출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칙 아니 너도 일단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정하고 아 아 아 하하하 여태희 차례 오 오 아 아 내가 걸려던 건데 아 아직 움직이잖아 아니야 이번엔 별주부 차례 이번엔 별주부 차례 나 이거 반짝이야 반짝이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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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못하는 거 같아 별주부 너무 못해 반짝이야 나와라 반짝이야 나와라 이번엔 반짝이야 반짝이야 아 반짝이야 오 그래도 귀엽잖아 앞으로 가야지. 여기 앞으로 가는 건데. 나 왜 이러는 거야? 왜 이렇게 별집을 못 하는 거죠? 얘 이거 와야 되는 거구나? 나는 가방을 뽑았네. 별집은 가방과 신발 한 장을 뽑았습니다. 나 저쪽 보라색 머리 뽑을 거야? 안 돼. 아니 아니. 아니야. 아니라고. 뒤로 뒤로 뒤로. 뒤로 더 뒤로. 옆으로 가봐. 됐어. 뒤로 더 가기 싫어. 뒤로 더 가기 싫어. 빨리. 우리 다 최대한 간 거야. ANKO. 네. 뒤로 더 가기 싫어. 뒤로 가기 싫어. 이제 올 게이. 뒤로 가기 싫어. 근데 이 흰색이 떨어져있어. 흰이 눈꼽에서 뽑는 거야. 자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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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? 여러분, 벌써 끝났어요. 희귀 아이템. 희귀 LOL을 뽑았어요. 반짝반짝 반짝이. 저희의 승리! 좋아, 굿굿. 나 저거 뽑아야지. 다 뽑아야지. 다 뽑아야지. 잡아봐, 이렇게. 오! 와! 유크인, 너 진짜 잘한다. 갑자기 죽여! 너무 귀여워요, 어떡해. 오, 좋아요. 다! 아, 근데 화이팅은 깨져있는 팬티다. 아, 뭐아요? 아, 뿌! 근데 보라색하다. 오, 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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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와라! 아!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자쿠로. 오! 저 애기 눈꼽 나오는 거. 애기 눈꼽 나오는 거 아니야? 자, 옆으로 가세요. 오, 좋아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이거 못 볼게?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아파. 어, 뛰었어, 뛰었어, 뛰었어. 다시 다시 다시. 들어올려. 오?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충분히, 관리를 안 돼. 오케이. 어, 어, 열심히, 열심히. 뽑아봐. 뭐지? 다시 한 번 뽑아요. 아 왜 이렇게 안되는거이 어! 어! 치츠! 그래! 자 올라가! 왜 이렇게 못해? 나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? 엄마 끝났어 엄마 끝났어 내가 해놓는거 다 뽑는건가요? 유채이에게는 왜 이렇게 몸이 붙나요 내려야지 와 이래 안되는거야 엄마 이제 깜짝이야 남자애 뽑아 아빠다! 또 받아! 아 아깝다 집중을 하고 자 이거는 뽑힐것인가 아니면 저 물통이랑 저 가방 핑크까봐 못내가 그치 conceive 머리를 못마은다 후 오 좋아좋아 뭐야 뚜껑이 주워 소의 너 이거 너무 젊은 것 같아, 세혜야. 나 이 다방밖에 못 뽑고 있는데. 집중을 하고. 어? 약속해. 오케이. 집중을 하고. 어? 어? 머리머리. 집중을 하고. 어? 한 번 더. 집중을 하고. 집중을 하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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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었어, 뭐 집었어. 나와, 나와. 아, 나 애기 뽑고 싶단 말이야. 안녕. 다시, 다시, 다시. 자, 이거 뽑을 때까지. 오, 아파. 다시, 다시. 될 거야. 자, 이거 뽑을 때까지. 뽑을 때까지야. 고기하지 않아. 고기하지 않아. 고기하지 않겠어. 엄마, 다른 날 하면 어떡해. 됐어. 오, 그렇지. 그렇게. 뽑을 때까지 우린 도전하겠어. 어. 뽑을 때까지야. 우와! 알았어. 널 뽑을 때까지야. 반짝이, 너는 나와야 될 것이야. 어머, 옆으로. 옆으로. 아, 그럼 옆으로. 이봐봐. 이거 봐, 대이야. 포기하지 않으니까 대제해. 엄마 거예요. 저, 저, 저. 죽기 위해서 흔들어. 엄마, 이 돈을 그냥 집어넣다 빼. 왜 너네 되게 아프다. 오, 근데 진짜 불꺼야. 오늘은 LOL 진짜 뽑기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 제일 재밌었나요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생명감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안녕. 고고고. 뚜두두두. 맞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, 빵빵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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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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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안녕. удь.